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끝까지 거부했는데 결국 국민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부분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런 내용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이 수사나 조사를 받는데 선택적 수사를 해달라, 선택적 조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이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관 앞에서 이 범죄만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선관위는 채용 비리만 조사를 받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참 우스운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이고 대법관 그리고 이제 선관위원 가운데 변호사 출신들이나 법관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도 딱하지만 나라의 앞날도 참 딱한 거죠. 완전히 법기술자들인 거죠.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채용 비리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채용 비리만 그렇게 국한에서 콕 찍어서 그것만 조사를 받겠다. 그걸 또 뒤집어 보면 채용 비리 이외에 선관위가 숨기고 싶은 그런 혐의들이 있거나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되면 국민들의 치탄이 그렇게 덜 끓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의적 잔여 채용 문제만 수사를 받겠다 그렇게 답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찔리는 게 많다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내용 가운데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이제 속내를 들킨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가 선거관리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일체 직무 감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뿐만 아니고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수사를 받지 않겠다. 조사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서 무슨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의 그냥 덜 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직무 감사범위에서 선관위의 고유 직무는 피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답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최신관 도덕놈들 오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태학과 물러난 박찬진이 한 팀이 돼가지고 치룬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선거에서 선관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낱낱이 공개한 그런 분석, 보고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덕놈들 오건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필사적으로 뭐를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선관이 고유 직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못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더라도 본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고위직 자녀 채용문제는 이미 언론에 다 공론화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박찬진과 송봉섭 정도가 여러분들 그냥 감방에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절대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으로 이 양반들이 진짜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가 있구나. 그럼 고유 직무에서 뭐냐 이야기죠. 바로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도둑놈들 5권에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기초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교육감선거에서 어떻게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불법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동시켜서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것을 제치고 본인들이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박찬진 노태학 이전은 어떠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후보의 득표수를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여러분 낱낱이 분석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조혜주가 여러분들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자. 그 당시에 아마 김세한 씨가 사무차장이었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숨기고 싶은 건 딴 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동일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것이 다 여기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낱낱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노태학과 박찬진의 작품 첫 번째 작품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의 해운대교 선거구에서 어떤 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돼 가지고 노골적인 조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산시장 해운대구 선거구에서는 조작값 5%를 적용해 가지고 포를 훔쳤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쳐 가지고 해운대구에는 1944장을 훔쳤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병승환 후보한테 넘겨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이것이 만일에 예를 들면 전산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사적으로 여러분들은 뭐죠.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만 감사를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 해운대구 선거구에서 6만 3,583표로 여러분들 격차로 승리했는데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5만 9,695표를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세상에 공개돼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학자적 양식이나 소신을 갖고 그 사람들이 진짜 숨기고 싶은 것은 선거 범죄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이런 내용 이런 노태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물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선관위원 9명도 다 그렇고 이거 다 누가 작업을 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밑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다 서류를 만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면 그것대로 뭐 그냥 거수기죠. 그냥 뭐 이렇게 자동인형처럼 그냥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물을 보는 사람들이 자료를 다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언하고 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도 많이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선거 업무를 오래 안 했으니까 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없고 밑에 사람들이 만드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노태학이 이름들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가 하니까 선관위의 사무처가 지금 뭐를 가장 두려워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선관위 고유 업무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덕표수를 계속해서 조작해 왔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사실이 이렇다 이렇게 저는 이 사람들 다 거수기자면 옆에 김필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다 그냥 뭐 그냥 얼굴 마담인 거죠. 사무처 직원들이 다 기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대법관이라는 그런 뭐 타이틀이 있으니까 겉에 보기에는 근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조작에 대해서.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조작의 책임은 노태학과 박찬진이 지어야 되는 거죠. 송봉습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여러분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거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그냥 숫자로 착하게 그냥 드러낸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둑놈들 1권부터 4권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30일에 선을 보인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